매혹적인 선열의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. 조정민 씨의 무대입니다. 맘에 액션 만드는 거야 가끔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석대거리지만 맘만 나 지금 뭔가 용기가 필요해 여기저기 떠도는 참견 신경쓰지마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액션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시 레디 큐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액션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시 레디 큐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뭐라고 해봅시다 내 인생 내 삶은 놈이라서 내가 주인공 액션 맘마 드라마 타서 울고 사람의 속에서 울어도 넌 아마 지금 뭔가 박수가 필요해 어제보다 달라진 어느 모든 걸 맞춰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해피엔피 내 인생들 아마 레디 큐 레디 큐 오라 하 하 하 오해 레디 큐 오라 오해 아 레디 큐 브랜디 큐 레디 큐 그리 큐 penser 어유 아 연락 선 還 쪼 내가 crucified 이지리